올해가 그 청룡의 해이면서 또 행운의 해가 되려면 또 수확으로 반드시 그 연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. 올가을 그 풍요를 싣고 그 돈복을 크게 그 터뜨리는 그 강력한 그 풍수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그 한자로 그 말마자를 그 붉은색으로 써서요. 손바닥만한 그 하얀 종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말마자를 썼다면 이걸 그 집의 남쪽에 두는 것입니다. 한자로 그 말마자는 그 풍수에서 그 속도 또 강력한 그 에너지를 상징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특히 그 적투마가 됩니다. 빠르게 달리기도 하고 기운을 몰고는 그 강한 또 상징성을 지니게 됩니다. 우리가 또 색 가운데 그 붉은색으로 이렇게 말마자를 써주게 되면 이 기운이 더욱 힘을 받습니다. 아시다시피 그 붉은색이 되면 오행 그 화라고 하는 그 불의 기운을 그 대표를 합니다. 재물과 그 행운을 빠르게 또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죠. 또 집의 그 남쪽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행 그 화라고 하는 그 불의 방향이 있죠. 이렇게 그 남쪽의 이 말마자를 보이게 이렇게 둠으로써 불의 기운을 그 적투마의 그 속도와 또 결합을 시켜서 또 재물운을 빠르게 또 흘러들어오게 만듭니다. 가을철은 그 풍요가 무르익는 그런 시기입니다. 이 시기에 그 남쪽이라고 하는 그 오행 화라고 하는 그 불의 기운은 우리의 그 풍요를 또 결정적으로 가르게 될 그 중요한 그 요수가 될 것입니다. 이렇게 그 하루 동안 그 두신 후에요. 날이 바뀐 후에 이 종이를 두 번 접어서 그 버려주시면 그 풍수 방법이 마무리가 됩니다. 두 번 접게 됨으로써 그 안에 그 접혀지는 그 숫자는 금계포란이라고 하는 황금닭이 그 알을 품듯이 재물을 또 집안 가득 증식시키는 그런 그 재물이 그 축제되고 늘어나는 그런 암시를 갖게 됩니다. 버리는 행위에서 또 더 이상 그 우리가 불필요한 그 기운을 완벽하게 그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했죠. 이런 그 풍수의식은 또 가을의 그 풍요로운 기운을 최적화해서 또 집으로 몰고 올 것입니다. 재물운이 지속적으로 또 집안에 또 유입되면서 금전운의 그 축제가 우리 그 눈앞에 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. 재물이 그 늘어나는 증식되는 그런 풍수작용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.